이 노래를 못 잡고 선진! 남자 남자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성공! 호 호 호 호 호 자 그래서 현재 남은 팀 조세호 씨 팀과 조세호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? 아 저 오늘 열심히 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조세호 씨 노래를 왜 이렇게 무섭게 해요 왜요? 저기 같아 휘성 씨 휘성 성대모사 보고 싶단 말 더 시작 보고 싶단 말 더 헌마디 전하지 못한 채 자 세 분 모여주세요 자 이 세 팀 가운데 한 팀이 이 선물 다 가져갑니다 계속 이렇게 할래? 당연히 저도 죽을걸요 예이 질문 이렇게 할 거예요? 예에 음악 주세요 그녀 해드림 잊지. 그저 눈치만 보고 잊지. 늘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. 주세요. 그저 바라다 놓여 있지. 그저 손바 태우고 있지. 이범아 씨. 늘 속삭이면서도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. 그리워지는 골목에 서서. 아니야? 뭐라고 그랬어요? 이선진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? 내가 골목에 서서. 골목에 서서. 골목에 서서. 그럼 조세호가 우승한 거야. 변희 씨 일로 오세요. 변희 씨 일로 오세요. 안녕은 영원한 때여 시원하시겠지요. 조세호 씨 연기하지 마시고. 아니 왜 우냐면 잘릴까봐 울고 있어요. 열렬한 노래방 번외 게임은 변희 씨 연수. 결승전. 서유리 배한성. 이선진 이화선. 혜인이 양하영.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. 장윤정 씨. 네? 이 세 팀 결승전 몇 분 예상하십니까? 1전씩만 하므로. 3곡만 한다고 했을 때. 했을 때. 제가 봤을 때는. 6분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. 안 돼 안 돼. 사실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. 우리 이범아 씨. 그러고요. 김민길 씨. 이재현 씨가 탈락하는 바람에. 지금 이 세 팀이. 멀뚱 멀뚱.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. 심지어 그 강력한 팀을. 우리 이선진 씨하고 이화선 씨가 무츠렀다는 거.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. 예예. 아 저는. 아까 전에 너무 웃겨서. 괜히 사람들만 웃어서. 제가 노래에 집중을 못 했거든요. 괜히 웃다뇨. 이번에는 좀. 진짜 노래. 엄청 웃겼어요. 무슨 말씀이세요? 노래에 집중을 못 했다고요? 아 사람들 다 너무 웃어서. 아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? 이게 웬 막말입니까? 우리가 왜 웃었겠어요? 자 지금부터 이화선 씨 노래할 때. 웃으시면. 벌금 만 원씩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만 원이에요. 어떻게 보면. 일찍 끝날 수 있겠지만. 어찌 보면 더 길어질 수 있는 결승이에요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네. 결승전 룰렛 안에. 물음표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국민 애창곡입니다. 그렇습니다. 멈춰를 잘 외쳐야 돼요. 자 먼저 배한성 씨하고. 유리 씨부터 가겠습니다. 유리 씨부터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준비됐죠? 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한 번. 김세현 사랑하는 마음. 김세현 선배님 자전거 좋아하세요. 그렇죠. 공 나가시잖아요. 자전거 좋아하세요. 정말. 초동안. 박수 한번 해 주세요. 동아. 정말로 동아.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